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6번 관할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거 할 수 있죠 정차 주차 금지하시킬 수 있고 운행속도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4번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보행자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순 없어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4가지 사항 나오는데 차마 통행 금지 제한 주정차 금지 속도 30km 제한 일방 통행로 지정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도 보행자 통행 금지는 안되고요 시속 50 이거 틀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 두 가지는 통행 금지 제한 주정차 금지 두 가지가 되겠네요 1번과 2번이 답이었습니다 317번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이 옆을 지나갈 때 운전자의 운전방법 좀 맞는 것은 이거 안전거리 두고 서행한다 그거죠 주행속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히란 말 틀렸고 노인과 관격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서행 통과한다 이거 맞죠 경음기 나오면 틀렸고 전조등 깜빡이면서 통과 틀렸죠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318번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표현했어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보도 및 도로의 부속물 설치 조항에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 부속물이 나오거든요 표지 안전표지 다음에 도로 반사경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방어 울타리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의 부속물 설치할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거 아닌게 뭐냐는 거잖아요 도로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방울타리 이런거 다 있는데 방울타리 특히 무단횡단 방지에 아주 효과적이죠 과속방지시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속방지턱이 되겠죠 도로 반사경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 극복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가속차로는 언제 쓰는거에요 빠른속도나 큰길을 진입할 때 원래 빠른속도나 큰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할 때 속도가 차이가 크니까 여기서 빠르게 속도를 붙여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요 부분이 가속차로 잖아요 이거랑 노인보호구역이랑 관계가 없죠 노인보호구역은 어떻게 해선지 속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건데 오히려 속도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위에 설치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과 거리가 멀죠 나와있지도 않구요 이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19번 야간에 노인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찾아보래요 증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게 증발현상이죠 상대방의 라이트와 내 라이트가 겹치면서 그 사람이 중간에 사라지는 이 현상이에요 증발현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의를 해야 되죠 서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맞구요 야간에는 노인이 없으므로 속도를 높인다 아 이건 틀렸죠 상식적으로 안맞는 얘기죠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주의하며 통과한다 그죠 검은색 옷을 입은 노인은 잘 안보이므로 유의한다 검은색 옷 하얀색 옷 형광색 옷 이렇게 있으면 형광색 옷이 제일 잘 보이고 흰색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 옷이 제일 안보이죠 야간에 그래서 가급적 나이 많으신 분들은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시는게 좋습니다 답은 야간에는 노인이 없으므로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이게 틀린 얘기가 되겠죠 답 2번이었습니다 320번 노인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 후 출발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습관은 했어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정지 후 출발할 때 신호 다 끝난 거죠 다 건너고 나서 나신호 초록불이 됐을 때 어떻게 운전하는가 하는 거죠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출발한다 그래야겠죠 아직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이나 또 뛰어들어오시는 분들 막 있거든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경우 많아요 무단횡단으로 막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들도 다 예상을 해서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출발을 해야겠죠 신호가 바뀌면 즉시 출발한다 이게 위험한 거죠 뛰어들어오니까 아직 횡단을 못한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횡단하도록 경운기를 울린다 경운기 나오는 오답이라고 했죠 빨리 횡단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다 건너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신호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출발을 한다 이것도 틀렸죠 안전한 운전 습관은 아니에요 물론 RTOR 에 의해서 빨간색에서 우회전하는 거 그거는 가능은 해도 어쨌든 안전한 운전 습관은 아닌 거죠 그게 그래서 안전한 운전 습관은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출발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321번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액이 가중되죠 2배라고 했습니다 보행신호의 시간이 더 길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통공학상으로 보행신호의 시간을 설정할 때 사람이 일반적인 보행시간이 1mperc 이거든요 초당 1m씩 이동한다고 가정을 하고 횡단시간을 결정을 해요 근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보호구역에서는 초당이 0.8을 사용해요 더 천천히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한 시간을 횡단시간으로 부여를 한다는 뜻이에요 뭐 심지어 요즘에는 0.6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에요 실제 공학적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를 할 수가 없다 맞아요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정차주차 금지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규정보다 신호등을 크게 설치할 수 있다 신호등을 크게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노인보호구역에서요 이게 틀렸어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22번이요 승용차 운전자가 오전 11시경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5kmph 초과한 경우 벌점 어떻게 되는가 했습니다 오전 11시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하죠 지금 곱하기 2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한속도를 25kmph 초과 했대요 그때 벌점 어떻게 되느냐 원래 속도위반 20에서 40 사이를 하게 되면 벌점이 15점이에요 25kmph니까 벌점이 15점이죠 근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했으면 벌점이 2배거든요 그러면 15 곱하기 2하면 30이 되죠 답이 30점이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323번 노인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을 때 운전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접근합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보행신호가 바뀐 후 노인이 보행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횡단을 마친 후에 주행한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신호의 변경을 예상하여 예비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 출발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죠 위험하죠 그래서 답이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안전하게 정지할 속도로 서행하고 정지 신호에 맞춰서 정지해야 된다 맞죠 노인의 경우 보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요 예비 출발 얘기가 있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24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시속 30km 이내로 속도 제한할 수 있죠 2번 보행 신호의 신호시간이 일반 보행 신호기와 같기 때문에 틀리다고 했죠 더 길다고 했습니다 주의폐 설치할 수 있다 틀렸어요 틀려요 더 깁니다 보호구역의 신호시간이 가속방지터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설치할 수 있고요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기를 우선 설치 관리할 수 있어요 즉 안전시설 같은 맥락이죠 설치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일반 보행 신호기랑 같다는 이 말이 틀렸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5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이 가중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했어요 신호위반 주차금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에 중앙선 침범이 있는데 두 배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죠 신호위반은 어디 나와요 여기 보면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해가지고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나와요 여기 신호위반 나오죠 두 배가 부과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차 또는 주차를 위반하는 거 주정차금지죠 이거 해당합니다 신호위반 이거 해당하고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에는 신호 및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또 횡단보도 보행자를 방해할 수가 있죠 이것도 해당을 하고요 중앙선 침범은 얘기가 없어요 중앙선 침범에 관련돼서는 범칙금 가중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렵죠 시행령 별표 7번 이거는 거의 통째로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서 크게 좀 따져보면 신호위반 그 다음에 속도위반 주정차금지위반 요 정도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놓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호 속도 주정차위반이 과태료 두 배가 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26번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다 운전자의 운전방법 중 가장 맞는 것을 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주의하면서 주행을 한다 아 이거 맞네요 차량의 진입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음기 경음기 나왔죠 틀렸죠 전방만 주시하고 신속히 주행한다 전방만 신속히 틀렸죠 시야에 노인이 없는 경우는 가속 틀렸죠 신속히 틀렸죠 그래서 이거 안전운전방법 속도를 줄이고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주의하면서 주행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7번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권은 시장 등에게 있다 맞아요 시장이 지정합니다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통행 제한할 수 있죠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어요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이게 답이네요 4번이 답입니다 차마와 노면 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없다고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328번이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은 노인은 했어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했다 어 이거 맞네요 최단거리 횡단이라고 했죠 통행 차량이 없어 횡단보도로 통행하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였다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지금 도로를 가로질렀다는 거죠 틀렸죠 정차하고 있는 화물차 바로 뒤쪽으로 도로를 횡단했다 이거 안되죠 화물차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되거든요 보도에서 좌측으로 통행하였다 보도는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보행자도로에서 우측통행이 원칙하고 있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위반하지 않은 분이요 329번 도로교통법상 노인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운전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기준의 가장 높은 위반행위는 했습니다 노인운전자에요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을 보호하는게 아니고 노인운전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이 벌점 제일 높은게 뭐냐 하는거에요 횡단보도 내 정차에서 보행자 통행방해 이거 10점이죠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서 급제동해서 보행자가 넘어질 뻔했다 이것도 10점이에요 보행자 통행방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경험기를 울리면 보행자 앞으로 재빨리 통과했다 이것도 통행방해까지 10점이고 황색신선의 중앙선을 넘어서 유통했다 중앙선 침범 이거는 벌점이 30점이에요 123번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가장 높으니까요